이경이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데요? 그러니까 잠깐만 데리고 나와 할아버지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? 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이경아 엄마 이경아 이경아 엄마 이경아 이경아 엄마 엄마 안 죽어 못 죽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꼭 꼭 살 거야 형 야 야 야 야 야 내 할아버지 왜 거기서 그래? 보고 싶으면 떳떳하게 들어. 허락받고 보고 가지. 내가 왜 내 딸 보는데 누가 허락을 받아? 이경아, 들어가. 나 또 올게. 엄마, 아빠. 그래. 힘들지? 뭐가 힘들어? 너는 애 머리도 하나 못 만져주니? 머리가 뭐 어때서? 저게 뭐니? 순식올뜨기같이. 애 머리 샴푸로 감긴 거 맞아? 세수핀으로 막 감기는 거 아니니? 니가 보니 미제 샴푸로 감긴 거다. 왜 그래? 우리 이경이 옷도 잘 입히고 머리도 누구보다 이쁘게 해주란 말이야. 못하겠으면 미제이 뭐 보고 해달라고 해. 안 들어갈 거야? 바빠서 가해. 지숙아, 네 딸 잘 돌볼게. 걱정 마. 머리 두껍게 해줄게. 응. Kat haliann 가야 자